이번 간식 게임은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의가 좀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 게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우측에 있는 햇님이 존에 저희가 준비한 케익이 있고요 보니까 달달한 거 위에 또 달달한 거 그 위에 또 달달한 게 있어요 저희가 300회에 걸맞게 스페셜한 게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300회 하는 동안 총 몇 곡의 노래를 우리 대결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태연! 태연! 300? 300? 700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비예요, 완전 어비고 공개해 드립니다 무려, 무려 588곡입니다 진짜 많다 그래, 그래, 그래 오늘 준비한 게임은 가사 네모 퀴즈 추억 여행 편입니다 잠시 후 300회 동안 여러분의 바스 인생을 함께한 바스 문제 구간이 문제 구간? 나 이거 잘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덤끄러니 네모가 딱 있는 부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활약한 애들이 유리하네 그렇죠 활약한 애들이 유리해 키는 바로 나갈 수 있는 환불이 굉장히 높은 동현 씨, 그래도 할 수 있죠? 노력해 볼게요 해 보겠습니다 반말 했어 반말을 하세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아니, 하셔도 되죠 저 동생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빨리 윤자해 줘요 고요 주세요 세븐틴, 아주 나이스입니다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의 가족이죠 재미있게, 재미있게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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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아침에 재미있는 거 재미재미재미재미 이거 그러면 뉴 세대들에게 넘기자 뉴 세대? 뉴 세대? 어, 우리 그래, 그래 아침에 밤 내 쿨피스던 내가 아침에 밤 살얼음 내 쿨피스 아침에 항상 냉커피 타던 내가 아침에 아침에 앉으세요 그래, 그래 피터스런들 알고 땅살 땅살 아침엔 유산균 필수던 내가 아 실패 피어 아침엔 영양제 한 해 아침엔 탈모약 실패 진짜 얘기하구나 가짜네, 다 가짜네, 머리가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프로페시야? 알지, 알지 이거는... 김동현 알죠, 너무 알죠 김동현 알죠 3, 2, 1 맞춰요? 맞춰요? 오답으로 재미있게 하라고 오답으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해 정답 맞춰도 됩니다 아침엔 모닝 밀크 태연 실패 태연 모닝떡 아 이거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버스하면서 완전 부활해요 재밌었다 자, 이제 맞추면 돼요 이제, 쉰 아침엔 모닝콜피스던 내가 뭐야, 맞추는 거야? 멜로디도 맞춰야 됩니다 아침엔 모닝콜피스던 내가 아침엔 모닝콜피스던 내가 아침엔 모닝콜피스던 내가 헤이 헤이 자, 오랜만에 옛날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옛날춤 신동현 씨 첫 헤드춤, 그렇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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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이스! 자, 얼마나 갖고 가입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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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서 봤을 때는 뭐 칼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유 욕심 안 내셨어 네 아유 아유 딸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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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아유 그게 핵심인데 선배님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 다 들고 가시네. 나 딸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수, 오마이갓. 간 거 좋아하셨어. 이 노래가 여러분 놀토 1회 때 나왔던. 그렇지. 기억이 나요. 이때 저희가 프리템포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랑 DNA인가? 을 쓰던 내가 이랬는데. 쿨피스라고. 워닝 쿨피스. 쿨피스. 자, 우리 신동휘 씨가 드십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음, 음. 아, 꾸덕하고. 너무 맛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맞춰도 되나요, 저? 맞편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니, 오답 재밌게 해달라고. 맞편 지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좀. 자, 어떤 스피커슨도 없이. 맞춰도 돼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넘치라고 딱.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왜냐면 멤버에 비해서는 좀 많은 양을 가져가셨고요. 자, 노 배려, 노 배려. 눈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다 맞췄던 거예요. 고영, 조셉. 자, 태진아 씨의 라송입니다. 아, 기억났다. 난 몸뚱아리 자체가 네모하니까. 네모하니까. 이 문제가 기억이 나. 헷갈려, 이거. 태연. 태연. 새끈하니까. 새끈하니까 실패. 나래. 나래. 난 몸뚱아리 자체가 리치하니까. 어, 리치. 어, 야. 실패. 나 이거 왜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다 한 건데. 태연. 대단하니까. 대단하니까. 대단하지. 와, 기억이 이렇게 갔나. 자, 실패입니다. 자, 전혀 몰라요. 피오 전혀 몰라요. 힌트 들어가요. 예. 나래 씨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 리치요. 90% 정답. 어? 어? 90% 정답. 피오! 피오! 다 기억났다. 피오! 다 기억났다. 꼼뚱아리 자체가 소 리치하니까. 리치하니까. 전화! 소 리치! 전화! 소 리치! 라스트 송 활동하실 때 저희 블락비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 리치하니까를 뒤로 미루고 그 빈 자리. 그러니까 피오는 지금 첫째 줄에 영어가 두 개 되는 거야. 첫째 줄에 영어가 두 개가 들어갑니까? 네! 오! 와, 피오! 피오! 리치 앞에 한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소! 소! 리치! 기 대표님. 소 리치 하니깐. 오! 리치 하니깐. 그렇게 사니깐. 이 놈 신발 끈을 꽉 밀. 내 장애는 좀 불. 내. 오늘은 다른 말 하기가 싫어. 원! 투! OTAN GO!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근데 오랜만에 여러분 크래식한 춤들이 나옵니다. 소 리치 하니깐. 소 리치. 소 리치. 소 리치 기억나죠? 네, 기억났어. 기억났어. 저기 칼치는 거의 절반을 갖고 와요.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가요. 에이 스탑. 먹을 만큼만 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 너.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 그래. 소리치 하잖아. 뭔 소리야. 아니, 지금 표어가 한창, 한창 달달하고 땡기때문에. 거의 한 두 조각 된다. 야, 이거는 세게 가네. 나가면 가로로 쳐서 다 들고. 많아, 많아, 많아. 여러분, 이제 거의 지금 절반 날아갔어요. 지금 두 명이 먹었는데? 두 명이 먹었는데 절반 날아갔어요, 거의 절반 날아갔어요. 근데 근데 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을 것 같아. 계속 땡겨, 이거 계속 땡겨. 아, 맛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 너무 맛있는데? 아시죠? 초콜렛과 딸기알. 너무 잘 어울려요. 나 너무 좋아해. 완전 위스키. 보여! 주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넌 바람 빠진 내보처럼 보기 좋게 차요.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통으로 안 가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위트센스 유머로 가요? 위트센스 유머로 가요? 위트센스 유머, 나래. 넉살, 넉살. 넉살. 너무 바람 빠진 허파처럼. 바람 빠진 허파처럼. 차요. 실패. 동현. 동현. 뭐라고요? 타이어? 정답입니다.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뭐야? 대전 아저씨 춤 다 나옵니다. 이거부터 가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트는 거. 발 이렇게 트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신기해. 이거 신기해. 거기서 바로. 이거 점프. 점프. 이거 앞으로 점프. 그렇지. 오, 좋아요. 야호.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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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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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정면으로 보이잖아. 찰칵. 원래 속옷은 안 입어요? 아니, 아니. 한참. 아니, 빨리.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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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뒤가 지금. 뒤가 보일까 봐. 아니, 앉아서만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아니, 앉아서 먹을게. 검사하고 와요. 왜? 눈앞으로 만져가 왜요? 아니, 거기. 카메라가 거기 있는데. 야, 방쪽인 방쪽인. 안감이 터졌나봐. 야, 옆으로 가요. 오오오 오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면 옆으로 갑니다. 가로치기 가로치기 들어가? 가로치기 가요. 작게 끝났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암시 의리가 없다는 뜻이지! 알았어, 알았어. וג他们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간단하게 맛있어.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허팝라 그래, 내가? 난 몰랐어! 아, 근데 usually父 보시면 아예 stain ㅎㅎ 난 몰랐어. 흠 exotic design은~? 야, 야 하나, 네 주ors해. 제매나도 해야지! 진짜 기억이 안 났어. 마피아, 마피아 우리가 기억은 안 나의rà, 마피아, 마피아. 자, 난이도 좀 올릴게요. 너무 쉬우면 여기 좀 사고 나니까 난이도 올립니다. 보여주세요! 자, 몬스타엑스의 슛 아웃. 슛 아웃. 킥! 압박감, 강박감. 와, 맞는 것 같아. 난이도 올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뭐냐는데도. 에이! 부르릉까까, 부르릉까까. 부르릉 잡다, 부르릉 잡다. 드르릉 빡빡, 드르릉 빡빡. 만들어가 빡까, 부르릉까까, 드르릉까까. 날 위해 슛 아웃, 슛 아웃, 슛 아웃. 슛 아웃, 슛 아웃, 슛 아웃. 흐이! 부르릉아 빡까, 부르릉 깡까. 흐이! 뭐야? 이거야. 슛 아웃, 슛 아웃. 이거도 알아? 와, 남자아이돌 좀 약하네. 남자아이돌추면 아예 몰라요. 여러분, 남자아이돌추면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언니, 언니 걸그룹 추면 안 알아. 실패. 그것도 능력이다. 아, 이 키가 지금 얼마나 가져갈수록 궁금합니다. 왜? 그리고 스트레스 Island이 싹 아웃. submitted to the rehab. 반대로 고치 고민하는 법이 시작되 감사합니다. 승 Board. 엿 Counsel. Najeeолж my support. 일련нуюderu.